신학의 대중화와 현장화를 추구하는 이신근TV에 오신 여러분을 뜨겁게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행복한 사진작가 천명철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천명철 작가는 행복한 사진작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40년 동안 줄곧 사진을 촬영하면서 그는 주위 사람들도 함께 행복해졌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행복을 전하는 사진작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의 사진 속에는 그가 오랜 기간 동안 수많은 명소를 찾아다니며 사진을 찍고 여러 교육현장에서 강의하는 동안 터득한 깨달음이 깊이 녹아들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그는 여러가지 책을 썼는데 재미있는 사진길라잡이, 고등학교 교과서, 사진영상, 재미있는 사진길라잡이2, 마른이야기, 어느 날 사진이 가르쳐준 것들 등을 출간했습니다. 그의 사진촬영과 지필작업은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으며, 서울신림동에서 사진문화연구원 포토그라포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천명철 작가님이 찍으신 멋진 사진을 여러장 감상하시기를 바랍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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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